코스닥 시장이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신용 사용했던 그런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아주 투매를 유발을 했습니다. 투매 유발을 한 후에 그 투매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저가에 지금 받아 가면서 증시가 조금 안정을 찾고 있죠. 다시 조금 방향을 위로 좀 돌려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시장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양매도 같이 기관하고 동참을 하다가 신용 물량들이 엄청나게 나왔죠. 신용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런 부분들 털어내고 그런 부분도 저가에서 매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죠. 자 그리고 기관은 그냥 계속 팔고 있죠. 기관은 계속 매도로 일관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언더슈팅이 나온 부분 외인들이 지금 좀 걷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0.4% 하락이죠. 그리고 코스닥은 1.6% 여전히 코스닥은 하락폭이 좀 크지만 그래도 좀 안정이 되었죠. 안정이 되었고 올라서는 종목들은 또 강하게 더 강하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진단키터주 시젠이 순간적으로 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8.7%까지 하락을 했죠.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밀어버렸죠.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확 밀면서 마이너스 8% 이상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시젠 한번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지금 쭉 이렇게 신용 물량 그리고 기관에서 이렇게 던지는 것을 나오는데 세력이 던지는 물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흡수해 버렸죠. 기관에서 파는 것을 외국인들이 바다에서 흡수하면서 지금 다시 올라서는 안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고 업종 대표주들 삼성전자는 탄탄하죠. 아주 탄탄하게 버티고 워낙 단단한 종목이다 보니까 기아차, 현대차는 오늘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백신 개발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아주 외인 기관이 쌍거리로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호텔실라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크게 하락이 나타났던 반도체 주들도 반도체 주들도 이제 바닥을 잡고 슬슬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외인 기관 쌍거리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휴절일이 실적개선된 실적을 내놨죠. 그런 부분으로 외인 기관 쌍거리매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크게 하락을 했던 이 제약바이오주들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죠. 신풍제약도 한번 크게 후려쳤죠. 크게 후려치면서 마이너스 11%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돌려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케미칼도 순간적으로 크게 한번 하락했죠. 마이너스 5%까지 갔지만 다시 보합수준까지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SK디스커버리도 저가 1% 수준까지 왔다가 6%까지 다시 돌려세우고 있죠.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방향을 매수방향으로 좀 잡으면서 지금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거래소 쪽도 외국인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은 좀 멈췄죠.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외국인이 좀 받아주면서 시장이 다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도 이제 많이 회복했죠. 코스피가 0.25% 코스닥 1.6% 자 이런 흐름이 한번 크게 후려치는 정말로 공포장이었죠. 오전에 이런 공포장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 증시 자금의 신용용자 잔고가 오늘 상당히 오전 중에 많이 휩쓸려 나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매도를 유발을 했고 그리고 실제 개인 큰 손들이 계속 이제 차이 시련 그런 물량들 또 백신 개발에 대한 이런 공포 지금 이제 이 제약바이오에 이런 코로나 수혜주로 이렇게 수혜로 올라갔던 종목들에게는 이 백신 개발 소식이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뭐 치료제라든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그렇게 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오전에 아주 강하게 좀 진행이 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좀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이제 방향을 조금 위로 조금씩 올라서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지만 이 진단키트 주들은 상당히 이제는 접근을 조금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백신 소식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저런 소식들이 많이 나올 텐데 코로나가 뭐 워낙에 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높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뭐 워낙에 약세죠. 워낙에 제약바위가 정체적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버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도 실적이 뭐 아주 좋은 상황이고 코로나 치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또 계속 밀리고 있죠. 셀트리온 한번 보면 자 외인기관이 매도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도 외인기관의 매도로 방향을 좀 잡고 있죠. 자 그러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오늘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정말로 좋은 이런 실적을 보여주고 상황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삼성바이오는 올라서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그룹은 거의 뭐 2.4% 뭐 이정도씩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를 크게 짓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지금 HLB 당장에 이런 호재가 없는 상황이 회사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역시나 이 HLB 주인 신한 쪽에서 4만 9천점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신한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 세력이겠죠. 지금 외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쌍크림에도 지금 이 제약바이오 주들이 대부분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쌍크림에도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신용을 썼던 자금들 그리고 개인 큰 손들 다 그냥 매도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제약바이오 주들이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줄 수밖에 없는 오늘은 뭐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조금 아주 급락을 하던 분위기는 이제 돌려 세웠죠. 급락하는 분위기는 좀 돌려 세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크게 내려왔죠. 거의 뭐 도박판입니다. 도박판 지금 시장에 뭐 돈들이 워낙에 크게 들어와서 이렇게 뭐 크게 외상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크게 한번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중간중간 한번씩 꼭 나타나죠. 오늘이 또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과거에도 또 기억이 나죠. 과거에 김정은 뭐 이런 소식 가지고 찌라시 날리고 한번 크게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회복하고 자 그런 분위기가 오늘 좀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번 크게 한번 후려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제 기관도 이제 약간 매도 방향이 지금 1200억이나 팔았기 때문에 조금 늦고 있죠.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크게 후려쳤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기관의 매도 이제 동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면 외인들이 뭐 오늘 이 코스타에서 크게 매수가 들어올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큰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전에 하도 크게 한번 흔들어 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방향을 좀 안정 방향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